그리고 이제 타석에는 9번 타자 박종훈 선수가 타석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보죠. 높게 떴습니다. 이 타구 어디까지, 어디까지 넘어갔어요. 담장을 넘었습니다. 박종훈의 홈런, 3런 홈런, 박종훈. 김용희가 이렇게 고개를 떨굽니다. 박종훈 선수가 여기서 홈런을 치네요. 올 시즌 12승 포인트수인데, 지금 3런 홈런을 기록했어요.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사실 이 정도 날씨에 홈런 친다는 건 쉽지 않은데, 박종훈 선수 몸 쪽에 들어오는 공을 제대로 받아쳐서 홈런 만들어냈어요. 김용희 선수가 3런 홈런 하면서 지금 스코어 5대0이 됐습니다. 양균혁 감독이 움직이네요. 선수 교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용희 선수가 33개의 공을 던졌는데, 양균혁 캐슬리언과 김용희 선수가 눈을 못 마주치고 있어요. 두 번째 투수 또 기대되네요. 김용희 선수 투수로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김용희 선수 김용희 선수